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시대에 자신의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엘가나라는 그 레이지파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을 보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고 그를 선택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그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짓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그 자손들도 오래가지 않아 결국 타락하여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한 선택하셨는데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라는 그 자손을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한 그들을 적과 끌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난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그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연기지 않고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아주 위대하신 진정한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8장 8절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인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그 자신들의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거부하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요 어떤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현대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도요 자녀를 갖고 낳을 때서부터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바로 아이들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팔다리 다 입고 머리 입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그 육체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서 키가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또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은 아이들의 그 지혜가 함께 자라서 바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하면서 작년이 되었을 때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좋은 직장을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를 낳고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바로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아이가 커서 작년이 되기까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하늘간에 꽉 막혔을 때에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과 절망이 아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 붙이기 위해 우리 큰아이는 우리 첫 이민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주었던 아내의 기쁨입니다 기억나시는가요? 우리 막내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주신 그런 아내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저희 부부 마음 가운데는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라는 그 기대와는 달리 의사 선생님으로 들은 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심장이 구멍이 났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런 판정을 받고 나서 저희 부부 가운데 특히 저희 아내의 가운데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었던 바로 저희 둘째는 저희 아내에게서는 아내의 눈물이었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적으로 완치가 되었지만 그 완치가 되기 전까지 아내의 눈에서는 이 둘째 아이로 인한 그 눈물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것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인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좀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그 기대감이 하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택한 노아의 자손들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장세기 6장 6절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그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의 그 제약된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것과 마치 부모가 아이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그 마음의 심한 고통을 느낀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심정, 그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광야시대가 가난 정복과 함께 끝나고 이 사사시대에 들면서 인간이 가진 그 타락의 그 모습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엘가나라는 그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엘가나라는 그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의 아버지 우리 최홍지 지사님은 한나의 남편이었어요 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예, 맞습니다 엘가나는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였고 한나의 아들이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신실한 레인이었고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부인의 이름은 바로 한나 그 다음에 첩의 이름은 분인나였었죠 그런데 두 명의 아내가 있는 신실한 레인이라는 말이 우리들로 하여금 질문을 갖게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그 상황으로 바꾸자면 두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되는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두 명의 아내가 있는 레인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일부 때 얘기했더니 두 명의 아내를 가진 목사가 그랬더니 오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아내를 가진 목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안수집사나 집사나 성도들이나 자신들의 그 자손이나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첩을 두는 그 시대라면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일까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가나 신실한 레인 엘가나 하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그 영적인 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시대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당시 시대에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 엘가나라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1년 2년을 살면서 점점 그에게는 근심이 쌓이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자녀가 있고 없고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책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릴듯이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아주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졌고 당시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상황에 대해서 3회 이상 1장 5절과 6절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심하지 못하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애기를 낳는 그 태를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한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고 이것은요 한나에게 있어서는 남에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무엘서의 그 저자가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사용한 대구법 즉 병치 구조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병치 구조가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정부인 한나와 첩인 분인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있는 분인나와 자녀가 없는 한나라고 우리는 그 구조를 배웠고 또한 평범한 레이인 엘가나와 대제사장 누구? 엘리 하지만 신실한 엘가나와 타락한 엘리라는 그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치 구조인 자녀가 없는 한나와 육체적인 자녀가 없는 한나와 바로 영적인 자녀가 없는 그 하나님 그러인해서 한나가 가진 한나의 슬픔과 그러므로 인하여서 갖는 하나님의 그 슬픔에 대한 그 병치 구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기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기도의 모습은 주님께 나아가는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조를 보면요 그들이 신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로에서 먹고 마신 후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 엘가나가 하나님의 그 언약계가 있는 그 신로에 가서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남은 고기와 음식들을 바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자신의 그 가족들과 함께 먹은 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후에 한나는요 남편과 다른 사람들이 이 화목 제외문의 그 분깃을 나누어 먹고 있을 때에 홀로 일어나 성막에 있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언약계가 있는 곳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나가 간 곳은 엘리트의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던 바로 그 성소 성소의 그 문설주 앞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저자가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괴로웠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괴로웠을 거예요 라는 그런 대답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펐더라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더라 라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한 것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말한 것으로 그냥 읽다 보니까 어? 한나가 자식이 없다네? 어? 그러니까 한나가 슬펐더네? 라는 그 사실만을 보고서 그저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가 진짜 슬픈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나누었던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것 때문에 한나는 슬플 수밖에 없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그 부분은요 단순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장 크게 흔들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 분인나의 그 조롱과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나누었듯이 당시에 그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갔냐 못 갔냐의 그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 저 여인이 하나님으로 또 저주를 받았구나 버림을 받았구나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 저런 저주와 증벌을 받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매일년마다 실시됐더러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다가와서 야 너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짓길래 그렇게 저주를 받았니? 야 앞에서는 애가나 앞에서는 교양 있는 척 예쁜 척 다 하면서 혹시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식으로 계속으로 한나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인본주의 시대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뭐 그래서 뭐? 어때? 라고 우리는 대수롭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본주의 사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 인간이 숨을 숨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저주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나는요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아주 슬픔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니 남편이 한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분인나와 그들의 자식들보다 그 분깃, 제세 그 분깃을 갑절로 줘도 결국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날에 한나는 남편의 곁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함 문설주 앞으로 나은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수치를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그 관계를 좀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증거로 좀 아들을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좀 데리고 가주세요 가져가세요라는 아주 그 결단의 마음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와 또 직장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런 문제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데 기도회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점점 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 세계 열방에는요 수많은 그 교회도가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일날 나오는 그런 인원의 그 50% 저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의 자리가 있는 그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기도회의 자유를 해놔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고통 아시죠?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이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학교가 시작돼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악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요 자녀 때문에 괴롭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을까요? 말은 심각한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식 즉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감이 떨어지면 땡큐고 안 떨어져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현재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회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하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는요 이제 찬성을 간단히 부르고 또 간단한 또 짧은 메시지를 같이 나눈 다음에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음악을 틀고 여기 자리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나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기도를요 제가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시간들이 다른 기도회보다는 더 길어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또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한 공간에서 기도하는 그 분들을 기도할 때는요 제가 더 간절한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콧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입으로 큰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분이 방해되니까 속으로 그냥 소리를 쿡악 절규하면서 소리를 통콕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분의 소원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치지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치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한 우리의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관하실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면서 부르치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울려 사라진 그 메아리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요 날마다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모습은 주님께 결단하는 그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하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9절에서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일 뭐뭐라면 그 형식 속에 한나는 자신의 그 기도에 대한 강한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이 문장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 주의 여정이 주의 여정을 주의 여정에게 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을 권한이 없고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 철저한 겸손의 모습이 바로 한나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기억하셔서 자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나시린의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며 혹시 이해가 갖지 않는 좀 이상한 부분을 혹시 찾지 못하셨나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이었어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만 있으면 어때요? 분이나의 조롱과 그 저주에서 이제 풀려날 수 있고 아들을 가지면 어때요? 사람들이 자신이 뒤에서 속삭였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들의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하골과 이스마엘부터 그가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그 자리를 확고했던 것처럼 이 한나도요 더 이상 분인 나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신의 그 자리를 확고히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한나는 이런 기도를 굳혀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걸로 하면 끝날 텐데 다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한나가 진정으로 슬퍼했던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슬퍼했던 것은요 자식이 없는 것보다도 더 슬펐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그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고아가 됐다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 아들을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것이 증표가 되는 것이니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레인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광된 삶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서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면요 두 가지의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할수록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을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했을 때에 이에 대한 기도는요 지편에 나오는 그 한탄시의 그 내용들처럼 처음에는요 그 상대방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께 대한 통곡, 신목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뭐 긴 집사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참 내 안에 있는 그 울분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면요 그 다음에 그 비워진 공간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되면 그 상대방을 향했던 자신의 관점이 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국류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경우 이 분인나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신이 이런 조롱받고 이런 대우를 받게 만드는 자녀를 주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사의 분깃을 기쁨으로 나누는 동안 그는 홀로 일어서 하나님께 나와 분인 나의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쓰러진 아픔과 그 슬픔을 얘기했고요 자신의 그 괴로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자신이 처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이 기도를 하는 그 어느 순간에 한나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워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어요 한나야 너무 괴롭지? 자식이 없어서 너무 괴롭지? 그런데 나도 내 백성 내 자녀가 없단다 그래서 나도 너무나도 너처럼 괴로워 하나님 분인 나가요 저를 초롱하고 이 정부인으로서 대우를 안 해줘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어요 한나야 많이 속상하지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여서 너무나도 속상해 하나님 사람들이요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저와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실 수 없나요? 저 회복하고 싶어요 한나야 너도 큰 아픔이니 나도 나의 그 백성들과 그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표를 먼저 저에게 그 아들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인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계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치맘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라 사모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요 한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시대에 그 아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녀를 계속적으로 돌봐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 두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분단이 되기 전에 황해도 그 봉촌군이라는 곳에 한 시골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열심히 신앙을 하셨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에 이 부부가 밭을 메고 있을 때에 동네 한 주민 한 사람이 달려와서 크게 소리를 지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밥 메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불 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그 부부는요 전혀 놀라지 않고 갑자기 오히려 딱 두 무릎을 꿇고 하나 있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 저희 힘으로 집에 불 난 불을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 잘 살 수 있더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천천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마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구경하기 좋다라는 그 중의 하나님이 불 구경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잔뜩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불이 난 지붕의 부분이 갑자기 엄청난 그 바람에 날아가 그 강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는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고 아주 간단한 보수로 그 집에서 예전처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부부는요 기도의 할머니 또는 기적의 할아버지로 그 마을에서 불려졌고요 지금도 문헌의 공식적인 그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는요 요즘처럼 겪고 있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맞이할 때에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한탄하며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동안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섬겼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이 또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요 하나님께 나와 통곡과 결단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 고난의 때가 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기회를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는 기회로 삼고 생활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신실한 그 소수의 그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그 소수의 남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라이프교의 또 라이프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넉넉하지 않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덜 나가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처럼 더욱더 간절함으로 더욱더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진짜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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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